안녕하세요. 메뉴터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케아 한국진출 10주년 메기야 죽었니 살았니입니다. 이케아... 중국 2분기 실질 GDP가 나왔네요. 예상차에. 이케아 저도 처음에 광명에 생겼을 때 되게 신나서 되게 새로운 거였잖아요. 신나서 먼지 많았는데 계속 떠올렸는데 미로 갔잖아요. 분명히 지름길이라고 써있어서 가보시면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름길이라고 써있어서 갔는데 돌아오는 걸 까먹고 계속 그러다가 그리고 처음에 스웨덴 음식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데 되게 미트볼도 그렇고 괜히 맛있어 보이잖아요. 먹고 그리고 하남에 생기니까 또 하남을 갔죠. 이게 보시면 교외에 서울 기점으로 교외에 주로 생겼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예 부산으로 갔다가 지금 그런데 처음에 생길 때의 신성도가 점점점점점점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죠. 그때 맨 처음에 광명 생기고 그 다음 하남으로 넓혀지고 이제 막 부산 진출하고 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케아가 말한 벌써 10호점이 금방 몇 년 안에 다가올 것 같고 이제 막 그 지방의 거점마다 하나씩 생기는 그런 거를 사람들이 꿈꿨는데 분명히 이제 처음에는 되게 처음에 분명히 저렴했어요. 저렴했던 것 같아. 느낌이. 막 국자나 이런 거는 지금도 저렴하고 그런데 거기를 가는 이유가 일단 가구를 바꾸고 리모델링을 하려는 건데 보니까 막 배송비랑 또 그게 온 다음에 조립을 하려니까 우리가 맥가이버가 아니잖아요. 맥가이버 처음에 이제 설명서를 보고 간단한 건 조립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공대 출신이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닙니까 공대 사람들도 못하는 거 같이 생긴 거를 제가 설명서 보고 하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서 다 찢어버리거든요. 도저히 못해. 그래서 결국 돈 주고 조립을 하고 이러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송비, 조립비가 결국에 붙게 되면 그때 처음에 보고 산 가격이 그게 빼 빠진 가격이라 싸다고는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싸다고 하는 것들이 다 미끼 상품이라는 걸 안 다음에 이제 조금 신선도가 죽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이번이 이케아의 한국 진출 10주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2015년, 16년쯤에 그때 우리나라 가구주에 엄청난 시세를 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이케아예요. 그 당시에 한샘하고 현대리바트의 주가를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때 매기 효과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게 그거죠. 이게 어린이 경제신문인데 어린이 때부터 경제신문을 보는 게 중요해요. 어린이 때부터 경제신문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구경수 물론 중요하죠. 구경수 중요한데 사기당하지 않는 법. 그렇죠? 그리고 경제관념. 이런 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 구경수를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 큰 사기를 당하는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데 당해버리잖아요. 제발 그런 걸 넣었으면 좋겠고. 매기 효과가 있는데 미꾸라지가 있는 연못에 매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꾸라지들이 매기에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여기가 진한 글씨네요. 더 열심히 헤엄치고 먹이도 많이 먹어서 건강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초등학교 어린이 때 제가 읽었다면 더 똑똑해졌습니다. 아쉽다. 그렇죠? 경제에서는 이 이야기의 차간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이에 자극받아 산업과 업체의 또 진한 글씨네요. 경쟁력이 덩달아 높아진다는 이론을 매기 효과라고 불러요. 이 기사에서는 테슬라 얘기가 나왔었나 봐요. 테슬라가 전기차 생산 기업들의 매기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 거네요. 테슬라가 들어와서 전기차 산업을 다 먹었다기보다는 물론 테슬라 점유율도 높죠. 그런데 테슬라가 들어오면서 전기차 파이를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힘도 있었고 키우다 보니 왜냐하면 테슬라가 100%를 먹을 수는 없으니 그 파이가 커지면 그 생태계가 커지니까 다른 여러 가지 소가리도 들어오고 다 송사리, 피렘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그림에 보니까 매기가 딱 들어왔는데 얘네 미꾸라지 있죠. 미꾸라지, 여기 미꾸라지 미꾸라지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매기가 들어오니까 미꾸라지들이 놀라서 아, 이거 사람들이 보게 미꾸라지가 다 죽어버리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돼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 미꾸라지들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근육도 세지고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매기 때문에 미꾸라지가 더 세져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미꾸라지가 더 건강해진다? 물음표가 있죠. 하지만 매기효과는 사실과 조금 달라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거짓 거짓이거나 과장됐다는 의견이 많죠.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죠. 지금 왜냐하면 경제신문 보시면 어린이 거 말고 어른 경제신문들 다 보면 전부 매기효과에서 긍정적인 얘기로 끝나요. 맞죠? 아까 얘기한 한샘 현대리바트를 이케아가 들어왔던 시절에 그 상황을 쓴 기사도 전부 매기효과 때문에 현대리바트 한샘이 컸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케아가 들어와서 지역의 가구업체들을 다 죽일 줄 알았지만 죽은 가구업체들도 있죠. 영세 가구업체들도 있는데 한샘이라는 현샘 현대리바트는 그 속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주가도 대박이 났다. 그래서 그걸 매기효과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스트레스를 받아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먹히는 개체의 사망률이 4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매기효과는 진짜라기보다는 경제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어린이 경제신문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꼭 어린이 경제신문을 아드님, 딴님 있으신 분들은 읽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이 미꾸라지 그림이 확대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 해골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매기효과 얘기랑 지금 아까 전에 이케아가 원래 우리 들어왔던 시절에 얘기를 같이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 지금.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약간 비교하면 그거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2015, 16만 해도 아까 첫 그림이 딱 맞아요. 미꾸라지들이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하다가 죽은 미꾸라지도 있는데 그중에 살아남은 미꾸라지는 엄청나게 굵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2015년부터 한 7, 8년이 흘렀죠. 그리고 지금 현대리바트 한샘의 주가를 보세요. 거의 도루묵은 물론이구나 더 밑으로 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맥이도 죽었어요. 맥이도. 이케아가 맥이잖아요. 맥이도 지금 힘을 잃었어요. 팔딱팔딱 뛰다가 조금 힘을 잃었는데 미꾸라지들도 조금 한 팔뚝이 완전 굵은 애들 빼고는 걔네도 다 힘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맥이 효과가 결론적으로 이 부정적인 맥이 효과가 나타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맥이의 힘을 볼게요. 맥이는 어떻게 됐냐면 이케아 코리아가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 있거든요. 2016년 회계연도에 우리나라 코리아입니다. 이케아 코리아가 3,450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2016부터 갈게요. 3,450억 원, 그다음 3,650억 원, 4,716억 원, 5,032억 원, 6,607억 원. 이게 2020년까지 늘어난 건데 두 배가 늘었죠. 여기까지는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다가 최근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022년도 회계연도랑 2023년도 회계연도. 여기는 2023 회계연도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 회계연도의 매출액이 6,223억 원이 나옵니다. 아까 2020년이 6,670억 원이니까 400억 원이 줄었거든요. 거기서 2023년도 회계연도로 넘어오니까 6,006억 원, 지금 6,000억 원의 턱걸이를 했어요.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건 매출액 줄어든 것보다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2023 회계연도에 25억 원이 나왔는데 25억 원이면 아까 매출액이 6,006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25억 원이면 영업이익률이 얼마인가요? 작죠. 영업이익이 무려 88.1% 감소했습니다. 거의 90%가 깎여나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케아가 무리한 확장을 했다든가 아니면 프로모션을 사려고 엄청나게 했던 거죠. 그리고 원래 아까 부산이 생긴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면 서울 근교를 찍고 부산을 찍고 그 사이에도 꼼꼼히 생기겠네? 그래서 실제로 그걸 노렸습니다. 계룡시랑 충남이죠. 대구시, 경상북도죠. 여기에다가 출점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완전 딱 이어지잖아요. 부산이 있고 여기 충청도에도 하나 있고 경상북도에도 하나 있고. 그런데 이게 완전 무산이 됐어요. 코로나 탓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있던 거를 서울로 끌어땡기려고 지금 강동점을 만들고 있거든요. 강동 최초로 서울 안에다가. 그런데 이게 강동점 출점이 올해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어요, 지금. 이게 강동구가 또 하남이랑 맞붙어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남에도 지금 여기도 있는데 강동에 또 만들면 여기 지역 중소 상권은 어떻게 하냐, 가구 상권은.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적인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맥이 미꾸라지가 있는데 새로운 물고기가 들어왔어요. 완전 새로운 물고기가. 쏘가리 같은 애들이.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대형 가구나 가전제품을 7일 안에 배송해주는 특급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화면 넘겨주세요. 일본판 이케아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아직도 이케아가 독보적으로 지금 입소문은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일본판 이케아 니토리가. 이거는 지금 이마트에 쇼빈쇼브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 예전에 지금 아성다이소가 우리나라까지 했지만 일본의 백앤샵이라든가 니토리라든가 이런 거는 완전 초저가예요. 그리고 아까 알리도 마찬가지죠. 초저가예요. 그러니까 이케아가 가성비를 내서 오는 컨셉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이케아가 가성비를 내세우는 것보다 더 이상의 가성비가 일본 니토리와 중국의 알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껴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케아가 고급화 브랜드를 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컨셉이 그렇게 유지되는데 느닷없이 프리미엄을 이케아가 한다고 하면 이케아가 프리미엄으로 안 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리바트랑 한샘은 프리미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무리하죠. 이 사이트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자마자 나오면 한샘몰이 며칠 전에 리모델을 저기 했거든요. 갈았거든요. 앞에 홈퍼니싱과 인테리어로 나눠놨어요. 딱 봐도 고급하죠.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큐레이션입니다. 큐레이터처럼 이렇게 찍어준다고. 그리고 현대리바트도 똑같아요. 리바트몰에 들어가면 아예 프리미엄이에요. 이게 메인에 있거든요. 프리미엄 가구개발연구소 마이스터랩. 이게 뭐냐면 여기 무슨 자작나무, 체리나무 이런 거 써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한 달 이상 걸린대요. 가구가 고급이라서. 그러니까 둘 다 지금 고급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있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메기는 어정쩡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한 줄 매듭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메기 매운탕 제대로 끓여잡술 기업 찾습니다. 오세요.